전주시가 전북대학교 주변에 총 24가구의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까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전주시 주거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아파트 등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담장 보수 등으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담당 부서는 전주시 건축가입니다. 주식회사 이엔알렙이 품질 관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신입 또는 경력 3년 이상입니다. 연봉은 최대 6천만 원입니다. 문의 전화 262국에 8,430번입니다. 알짜 정보였습니다.